어느 날 왕자가 병에 걸렸어요. 왕자님 무슨 일이세요? 왕자님의 병을 고치려면 사마개호의 간이 필요해. 사마개호야, 왕자님이 너를 집으로 초대하셨어. 원숭이는 사마개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우와 신난다. 어서 빨리 가자. 사마개호야, 맛있게 먹어. 정말 맛있었어. 고마워. 사마개호는 음식을 먹은 뒤, 왕자를 만나러 갔어요. 사마개호야, 사실 왕자님이 아프셔. 너의 간이 필요해. 사마개호는 깜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답했어요. 미안, 내가는 집에 있어. 다시 갔다 돌아올게. 그 후로 사마개호는 꼭꼭 숨어서 나타나지 않았답니다.